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제작 가이드를 발행했었는데요. 지적 또는 인지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노인 등 유권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제작에 얼마나 참여했을까요? 권고사항에 그쳐 자취를 찾을 수 없었던 선거공보 가이드,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가이드가 발간됐습니다. 공보물의 대상은 지적 또는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다문화인, 노인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이 감소된 사람,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좀 쉽게, 그분들이 받아들이시기 쉽게끔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운 정보, 읽기 쉬운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제작 가이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이 되었으며,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간소화된 언어와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제목과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이를 제작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은 의무적으로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은 선거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는 법의 규정이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먼저 좀 있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그런 의지가 없더라도 좀 강제성을 뛰려면 법 안에서 저희가 선거법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약자들을 위해서 선거공보를 쉽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나 문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 한국이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를 위한 방법이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가이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들의 의지, 법적인 장치,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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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